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CPI와 FOMC 회의를 무난히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3%대의 급등을 보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주 상승한 가운데 YC, 자비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티르티르가 미국 아마존 파운데이션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주가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마녀공장, 성담글로벌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푸드가 라면을 중심으로 큰 상승을 보이면서 농심이 울산에 5만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최근 음식료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오늘 S&D, 샘표식품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CPI 지수와 FOMC 회의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우리 조성일 전문가님은 목요일마다 푸근한 수익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목요일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뭔가 이렇게 지칠 즈음 항상 큰 수익을 가지고 오시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직 전문가님의 수익 경험 못해본 분들 조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방송 자리에서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VT, PSK홀딩스,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이 방송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려왔는데요. 그런 종목들, 6월 넘어서 7월, 8월에도 제2의 VT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집중하신 분들은 그런 힌트를 가져가실 거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VT 같은 종목들 나도 발굴하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의 대표 섹터죠? 어떤 걸까요? 반도체입니다. 그럼요.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서 같이 3%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섹터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도 이어질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섹터가 좀 많지 않습니까? HBM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 내에서도 패밀리스 디자인하우스, CXL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그 부분도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D램과 랜드플래시, 우리가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도 하반기 때 업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할 때 소외됐던 기업들도요. 이제 하반기에는 같이 더 키맞추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반기에도 지금부터도 우리가 많은 수익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힌트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매일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이슈들 중에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다들 정말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뭐 어제 밤 9시 반과 오늘 새벽 3시에 나왔던 참 좋은 내용이었죠. 이 부분 때문에 미국과 우리 시장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국 5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0.1 하회하면서 3.3 나오면서 시장의 물가 관련해서 안도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2월, 3월까지는 물가 지수가 내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4월달과 또 5월달 지표들, 최근 나오는 2개월 동안의 지표들은 예상치보다도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점점 미국의 물가 흐름들이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2%에서 2.5%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내내 완만하게 하락하는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반기에도 봤을 때 최근에 미국에 있는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나 서비스업 관련한 부분들이거나 또는 유가 관련한 부분들 이렇게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섹터 부분들이 다 4월, 5월, 이번 달에도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말에 나올 PCG표, 또 그리고 7월달에 나올 수 있는 또 7월달에 UACPI 전부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물가 관련한 부담감은 좀 더 내려놓고서 자신감 있게 투자에 임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자신감 있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FOMC 때 이제 점도표가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나온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까지 남은 FOMC에서 원래 기존에는 연내 3번 정도 인하였는데 이제는 연내 한 2번 정도 인하일 것이다. 한 번 내려왔지만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시장에 불안했던 것은 연내에 한 번 인하일 것이냐, 두 번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엔 점도표에서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시장에 우리가 리스크 온 해서 더욱더 리스크 있는 자산에 투자하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6월달에 코스피드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자식이 함께 투자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2028년에 AI 칩 관련해서 삼성전자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한 앞으로 4년간 사이에 무려 9배 증가할 수 있다. 자신감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파운드리 관련해서 2나노, 1나노 이렇게 더욱더 미세한 공정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 1위인 TSMC 대비해서 점유율이 거의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너무 처져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잡겠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봐야겠지만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세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올 하반기에도 많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로 매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방송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하반기에 내내 수익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매일매일마다 장 중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주가 지금 올해 2월 3월뿐만 아니라 4월 5월 6월 시장이 잠깐 횡보하거나 주춤일 때 이때도 내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이 여전히 매달마다 국내뿐만 아니라 또 미국, 동남아, 유럽 이런 쪽 수출 관련해서 막대하게 호재성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내내 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2, 완형공장, VT, 코스맥스, 콜마 다양한 기업들이 순환을 돌면서 흰곤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요. 화장품 섹터가 물론 주식이니까 단기 차익매물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화장품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왔고 많은 수익을 오래 내왔는데 저는 이번 6월뿐만 아니라 7월달, 8월달에도 화장품 섹터에서 상승하다가 단기 눌림이 오게 되면 저는 또 한 번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략할 기회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화장품 섹터의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동의는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인기가 정말 실제 숫자,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이 모멘텀은요.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에 미국발 수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른 것도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눌림 나온 된 다음에는 그때는 한 번 더 지나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장중에 잡기 위해서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 저와 함께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장중에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은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증권사, 자무사 포함해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랜 경력을 쌓고 있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기법은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선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기법만 가지고서 이 방송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법이 바로 저의 큰형님 기법, 이 기법인데 보시면 제가 자신감 있게 하는 기법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기법만으로도 이 방송 말씀드린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뛰어납니다. 보시면 12월 28일에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는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장 오늘도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무려 198%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또한 3월 4일에 말씀드렸던 VT는 지금 3개월 반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역시나 오늘도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무려 150%라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남들 다 보지 않았을 때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바로 저의 큰형님 기법이거든요. 이 기법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6월 말, 7월, 8월 내년도까지 내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최근에 제가 이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최근 케이스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다음 코너 때 말씀드릴 거예요. VT도 남들 다 보지 않았을 때 3월 2일 날 이렇게 밑받아있을 때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이런 퍼포먼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는 위치, 남들 다 관심 없을 때 이때 말씀드려서 이런 퍼포먼스를 드렸고 오늘도 신권점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수 페타시스, 5월 8일 날 방송 때 남들 다 이제 이 종목 끝난 거 아니냐 남들 다 관심 없었을 때 저는 다뤘죠. 저는 다르게 또 한 번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또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이 좋을 때든 또 4월, 5월 같이 흔들릴 때든 상관없이 저의 클래는 기법은 내내 빛을 발했는데 이런 기법 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또한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만 짧게라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의 19년 노하우인 이 기법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정들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투자자라면 이런 지금 일정 체크하면서 관련주를 체크하는 일들은 매일마다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만나봤던 3만 명이 넘는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니 참 피 땀 흘려서 모은 돈 가지고서 투자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습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귀찮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바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꾸준하게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 성과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저는요.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는 눈에서는요. 당장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만으로도 저는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요. 내일부터 해서 장중에 함께 제가 가이드 도와드리면서 하나하나 이벤트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고 어떤 종목의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그냥 하자 이런 가이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면 6월 중순과 6월 하순에도 하나하나 지금 저의 눈에는요. 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수익 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들이거든요. 이 찬스들을 저만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다 드린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월 30일 날 이벤트 또 6월 중순에 있는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 다 저에게는 해당하는 전략 갖고 있고 하나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 일에 대한 포인트도 갖고 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외롭지 않고요. 장중에 자신감 있게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도와줄 테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6월 하순 또 7월 달에도 특히나 반도체, 원전, 방산, 제약, 바이오 이 네 가지 섹터는요.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매번 매매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제2의 VT, 제2의 클래시스 이런 전문가를 발급했던 저의 기법 메이저가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은 무엇이고 내일은 무엇일까 체크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핵심 이벤트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미리 투자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여러분들도 7월 달, 8월 달에 나도 한번 제2의 VT, 제2의 PSK 홀딩스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자신감 있는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하셔라. 그러면 내일부터 제가 도와드린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장 이슈들로 나도 세자리 때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보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동해 석유시추 섹터 잘 갔습니다. 또 화장품도 상승하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 토니모리 화장품 잘 가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시추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오늘 상승하면서 한미반도체 오늘장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된 것 같다고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 오늘의 픽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게 많아서 고민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잘 골랐습니다. 자, 말씀드린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마녀공장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릴게요. 아, 다양한 섹터에서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석유시추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포항과 앞에 0일만 시추하는 부분에서 최고의 수혜주는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드리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포항 관련한 시추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7월 달에 지금까지 가스 대금 관련해서 미수금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마치 애초부터 7월 달에 미수금을 좀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같이 가스공사하는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녀공장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아주 상승세가 굉장한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도 마녀공장을 콕 집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요. 사실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국 쪽에서 매출 잘 내고 있는 기업들 미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다 곤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주식이다 보니까 매니저 수급들의 동향도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동안 잘 오르지 못했던 마녀공장에 최근에 수급이 오다 보니 기관 매수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눌림이 있겠지만 눌릴 때마다 좀 더 사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눌릴 때마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엔비디아 좀 급등하면서 반도체에 잘 갔는데요. 대장주다 보니까 당연히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좀 어제랑 오늘 오는 부분은 좀 세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 내에서 패시브 펀드가 좀 오늘 물량을 많이 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몰랐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저 생각에는 한 20만 원, 25만 원까지는 받을지 않겠나. 지금 올 하반기에도 TC본더 관련한 수주가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끝이 아니겠다 말씀드리고 올해보다도 매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짱 종목들 굉장히 잘 골라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호재들은 지금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화면 보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번주와 이번주 해서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항 0일만 석유시추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스 관련한 종목들, 강관, 벨벌 관련 종목들, 지붕 갖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데 정말로 찐 수혜주가 무엇이냐? 수혜주를 찾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형주 봤을 때의 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로서 제대로 된 수혜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형주를 안정감 있게 매매할 것이냐,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또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빠르게 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기록이 섞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에서는 제가 가스공사를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언제든지 좀 더 상승할 수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분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서 빠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포항 시추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서도 금방도 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보다는 제가 장 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타이밍 잡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스공사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추 관련한 이슈도 좋고 어쨌든 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추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0%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고 봐야죠. 이 20%라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높다고 봐요. 우리가 로또를 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서 도전을 하는데 뭐 이 정도 한 번 뚫을 때 천억 등록하고 다섯 번 뚫을 때 오천억이다. 이 정도는 올 한 해 우리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중에 600조 넘는 거에서 오천억 정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 정도 확률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도 PBR이 0.5가 안 됩니다. 지금 올해 전망되는 영업이익 관련해서 올해 전망되는 그런 BPS가 거의 지금 11만 원대에 와 있는데 이제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이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PBR이 0.5가 안 된다 한다면 보수적으로 0.5, 0.6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7만 원대까지 라인은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녀 공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특히나 이 종목을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해외 공약을 할 때 일본 쪽이 좀 중심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점점 더 미국 쪽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가면서 올해 7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는 미국에서 미국에서의 코스트코에서도 오픈 매장에서 진출하게 되고요. 또한 하반기에 뷰티 멀티샵으로 불리는 얼타 쪽 입점 계획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국내와 특히 해외 쪽에서는 일본에서 잘해온 기업이었는데 더 나가서 드디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밸류를 주고 있는 미국 쪽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 부분에서 어? 마녀 공장도 이제 7월 달 하반기에 들어가네 이 부분에 대한 밸류가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다. 거래량 터진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은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보유자 영역이겠지만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때 그래서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있거나 또는 더 눌려서 21선 2평선 근처에 온다 한다면 저는 또 한 번 그 찬스를 이용해서 마녀 공장도 장중에 공약을 할 계획이니까 이 종목도 함께 공약하실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화장품 섹터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작년 12월 말 1월 2월 3월 4월 매해 때마다 화장품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말씀 내려드렸거든요. 또한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요 이미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실리콘2 이것도 제가 미리 알아보고서 투자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화장품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봤을 때도 올 하반기에도 화장품은 봐야 한다.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 화장품 기업들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7월 중순 8월달인데 이때는요 1분기와 다르게 올해 4월 말과 5월달에 있었던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의 골든위크에 대한 실적까지도 2분기 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순 8월달에 화장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하반기 내내 미국적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은 한 번 더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제2방송에서 이 VT를 2월달 3월달 4월달 매달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꼭 봐야 한다 했는데 제가 최근 방송 제가 5월 13일 방송 때도 VT를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모집이거든요. 지금 이때 차트가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2만원대 초반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때가 이때거든요. 2만원대 중 2만 7천원대군요. 이때 방송했는데 5월 13일 방송 때 제가 한 번 더 공약을 도와 드렸고요. 한 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또다시 한 달 만에 또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VT도 제가 몇 차례나 말씀 들어왔는데 이만큼 VT뿐만 아니라 화잔병 기업들의 스터디 잘 돼 있으니까요. 또 이번 6월 말 7월 달에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화잔병 기업에서 지금까지 수익 내기 어려웠던 분들은요. 소요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기회 때 저와 함께 하신 방법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하셔라. 그분들께만 또 제가 이런 공약 때 하는 부분들을 장중에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미반도체인데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설명은 뭐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패스하고요.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시장은 HBM 공급 부족 이 부분 수요가 막대화한 수요가 내년까지도 이어지는데 지금도 내년도 절대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HBM의 지금도 잘하는 기업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HBM 종목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 지금 투자했을 때 좋은 찬스를 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지금 주가가 눌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도 방송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장중에 해당하는 그런 기회들을 수시로 제가 제안 드릴 테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도 제가 12월 중순 때 이 방송 첫 나왔을 때부터 매 때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올 한해 2024년 반도체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열별판 말씀드렸고요. 또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요. 이미 제가 올해 1월 초와 1월 중순 때 반도체 특강을 함께 강의를 드리면서 더욱더 제가 진심 어려우게 말씀드렸다. 그런 저의 진심들이 저의 실력이 이렇게 실제로 주가에 올해 반영되고 있다. 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명반도체뿐만 아니라 5월 8일 날에도 화면 보시는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을 이유치에서 또 좋은 찬스에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 5월 한 달 만에 좋은 수익이 나왔던 흐름들을 말씀드려왔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 저의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이었어요. 참 이 기법이 참 대단하다. 참 신기하다. 이 기업 아직도 이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제 방송 코너 때 꼭 집중하셔가지고 이 기법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시고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12월 말에 12월 말 1월 2월 달에 역시나 제가 PSK 홀딩스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꼭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5월 30일 방송 이때에도 화면처럼 이때에도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더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위치가 이 위치예요. 5월 30일 날 PSK 홀딩스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이후에 또다시 이 종목 또다시 고점 상승하면서 지금 보름밖에 안 된 기간 동안에 또다시 주당 2만 원 이상이 또 올랐습니다. 이런 찬스를 제가 또 도와드린 거예요. 하물며 한다면 이 방송 시간대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런 방송 제한된 방송 시간대에도 이렇게 정말 큰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장중에 매일마다 함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받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정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투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찬스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시는 방법 꼭 체크하셔서 함께 저와 내일부터 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이 코너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 5월 30일 방송 이 종목은 반수체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5월 30일 방송 때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을 이 위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어? 그날 오늘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이 종목 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 위치 때 그 이후에 6월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한 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방송만 집중해도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 그렇죠? 하물며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신단다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들도 다양한 시장 이슈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종목명으로 힌트를 드렸지만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큰형님 기법은 오늘 이렇게 좀 외인의 흐름이 강했던 오늘도 역시나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세를 놓치지 않은 큰형님 기법 저희가 오늘은 뭘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법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부터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이 기법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참 이 시간 앞으로 한 10분 정도 제가 기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항상 투자할 때 투자는 항상 마음이 편하게 매매할 줄 알아야 좋은 종목을 쭉 가져갈 수가 있고 또한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뚝심있게 버티면서 수익이 될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것이 저의 큰형님 기법인데요. 이렇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조건 4가지 타이트한 조건들을 다 동시에 만족을 한 기업 가지고서만 저는 공략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법들을 해보면 하루에 종목이 마감하고 나면 많이 안 나와요. 워낙 엄격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의 인사이트 3번과 4번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과 차트를 보는 거죠. 타이밍 보는 거죠. 이 종목들이 하루에 많이 나와봤자 5개 또는 많이 나와봤자 7개 얼마 안 나와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종목들에서 제2의 VT 제2의 PSK 홀딩스 클래시스 코스맥스 한화엔진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와 항상 저와 장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한 일주일 한 2주일만 같이 하셔도 아 전문가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그 기법이 방송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두리무실했었고 이건가 이건가 했는데 아 조선 전문가와 장중의 일주일 2주일만 함께 했더니 아 그 기법이 그거였구나 그런 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저의 19년 노하우를 1, 2주 만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꿔보시는 분들은요.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19년 노하우가 담긴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큰형님 기법으로 엄선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형님 기법으로 엄선된 종목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뭔가 더 소중할 것 같은데 198%의 상승입니다. 엄청난데 저희 수익률 한번 공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12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PSK 월디스 방송 종목입니다. 방송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방송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더욱더 신뢰도가 높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같이 19년 차 되는 전문가들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남들 다 보지 않았을 때 이런 위치에서 미리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엄청난 퍼포먼스인데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이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어떻게 조성일 전문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이런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위치에서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 노하우를 저를 통해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잡을 줄 아는 노하우 이 타이밍을 볼 줄 아는 노하우 이걸 아셔야지 앞으로 6월 말 7월 8월 달에 이런 모습 볼 종목을 지금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피스킷 홀딩스 이 종목은요. 제가 12월 중순 12월 말 이런 타이밍 때에 저의 클리어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중에서 이미 1번과 2번 조건은 통과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스킷 홀딩스를 방송에서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이 고민을 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은요. 기관 투자자들 기관 형님들의 누적 순매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2월 초부터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어요. 이 기간인데 주가는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있죠.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거죠. 세 번째 큰형님들이 매집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 흐름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거나 눌려있는 위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 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결과는 이 퍼포먼스입니다. 이거예요. 이 노하우를 가져가셔라. 저에게 이 노하우를 뽑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라. 그 방법은 장중에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드린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 거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VT 3월 2일 날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보시면 1월 달 초부터 해서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이밍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 흐름은 물론 한 번 오는 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박스권 하단을 지키면서 2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이거죠. 큰 형님들이 물량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눌려있는 위치다. 정확히 부합한 타이밍이 이때 3월 2일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 분들 다른 투자자분들 다 VT 이거 외부냐 다들 다 무시할 때 그때 전 달랐죠. 저는 왜냐하면 기법에서는요 타이밍에 나왔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이거예요. 결과는 이겁니다. 이 수익률인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좀 수정해야겠네요. 이 수익률 아니죠? 거의 뭐 더 높은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금요. 이런 퍼포먼스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7월달 8월달에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은 거란 말이죠. 7월 8월달에 이런 모습을 볼 종목에 대한 종목을 지금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이때 잡을 수 있는 노하우 노하우를 드린다. 근데 어렵지 않고요.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노하우를 드린다. 이 부분을 꼭 가져가시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 볼까요? JNTC예요. 이 종목도 2월 초부터 해서 기관들 형님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2월 중순부터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인 거죠. 이 타이밍을 잡았더니 이후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 거였고요. 다음 거 볼까요? VT를 한 번 더 했어요. VT는 한 번 더 했습니다. 4월 22일이에요. 방송 또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보세요. 4월 22일 날 위치는 이 위치였거든요. 그 전부터 보시면 또다시 기관 형님들이 3월 중순부터 해서 물량을 꾸준하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 흐름은 좀 오를다가 4월 초부터 2주 동안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볼 줄 아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이거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이 기법이다. 이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막상 혼자 하시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한 1, 2주 정도만 함께 하신단다면 그 훈련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제가 한 3, 4분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맥스 이 종목도 4월 8일 날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이 위치가 이때였는데 저는 왜 이때 말씀드렸을까요? 저의 이 종목을 주가 2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와 이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타이밍적으로 3월 중순부터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사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바닥에서 오르는 척하더만 일주일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횡보한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횡보하거나 눌릴 때 이때를 노렸고 그 이후의 퍼포먼스는 다들 아시는 겁니다. 지금 4월 8일 말씀드렸는데 2개월이 지난 오늘도 신고점을 갱신했네요. 앞으로 더 오르겠죠. 아마 그러면 이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을 이 위치 때 잡을 수 있는 그 노하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법 그게 바로 기법이란 거죠. 다음 퀘이스는 클래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분들께 제가 4월 16일 장중 때 이 위치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된 시간 동안에 좋은 수익이 나왔었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치가 이건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냐. 이 노하우가 중요한 건데 이 종목도 3월 중순부터 해서 기관 형님들 더불어서 외국인도 이 종목은요. 기관과 외국인 형님들이 쌍끄리로 3월 중순부터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빨간색 기관 파란색 외국인들 다 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3월 중순부터 내내 한 달 동안 횡보하고 있다. 메이저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메이저가 쌍끄리로 매집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횡보하고 있다? 매우 좋은 타이밍이죠. 저는 자신감 있게 곤장을 했고요. 결과는 그 이후에 5월 초부터 해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기법을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한화의 엔진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4월 1일 날 4월 1일은요.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 최초 처음 위치였었어요. 고점 찍고 나서 그럼에도 시장은 하락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한화의 엔진은 4월 한 달 동안에 오히려 반대로 크게 올랐죠. 그런데 어떻게 올랐을 수 있었냐. 이 종목도 저의 기법 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시장을 빠질 때에 오르는 그런 이유가 저의 기법에 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4월 1일 날 2위치였는데요. 그 전부터 2월 말부터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횡보하는 위치였다. 정확한 타이밍이고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후에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법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지금 저와 함께해서 방법 체크하셔서 함께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이죠. 네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네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일장 종목은 미코입니다. 첨단 세라믹 소세 부품 기업인 미코가 HBM TC 본딩 장비 부품 양산이 임박하면서 네일장 바이킹 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일장 종목은 미코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HBM 말씀해 주시면서 TC 본딩 설명해 주셨는데 미코 HBM 수소 전구체 배터리 이렇게 뭔가 세 가지의 복합적으로 큰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선물 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제가 오늘 저희 기법에 정확히 단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잘 선별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시간이 이제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들은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거고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설명들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총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공급 부족이 나올 HBM 반도체 HBM 여기에서 칩과 칩 사이를 붙여주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TC 본딩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동사 이 미코가 하고 있는 펄스 히터가 온도 조절을 해주는 펄스 히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 HBM의 성장 트렌드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이 부분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자회사가 미코파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요. 우리가 고체 연료 수소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이쪽 관련해서 스택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핫한 그런 테마들에 엮여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단다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소 부분인데 SOFC 자 그런데 자 내일 내일 정부에서 우리가 분산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이 부분 나오면서 우리가 수소와 ESS 등 다양한 그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SOFC 관련 종목들과 특히 수소 관련 종목들에서 시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회사가 아직 제대로 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용 산화물계 전해질 좀 내용 어렵죠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이쪽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고 한데 다음 주에 최근도 흐름이 좋지만 다음 주 6월 19일 날에요 인터베터리 유럽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도 가장 최고의 화두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지금 HBM 내일 있을 수소 이벤트 다음 주에 있을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벤트 모든 이벤트에 종합 서문세트 관련한 종목이 미코다 이 말씀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차트는 2월달과 4월달 중순에 쌍바닥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5월초에 정원점 뚫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월달에 상승 5월초에 상승할 때 이 타이밍을 견인했던 수급이 바로 빨간색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제대로 사주면서 그때부터 해서 바닥 타이피하고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내내 만 6천 원대 가격대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주가는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때에도 기관 형님들은 물량을 더 사고 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이요 이 종목 시가총액의 무려 7%라는 막대한 물량을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고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호재가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한 달 동안 횡보하였을 때에도 더 사고 있다 저의 기법에 된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은 미코였는데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종목으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마음 편한 매매를 위한 큰형님 기법이 전문가님의 대표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동해석유시추 수혜주인 한국가스공사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네일장 바이킹 종목은 미코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